감사합니다 여러분 셀카예요 빙어가 너무 많아요 아무 인데나 많이 안 나와요 대물나라에 들려 가지고 실시간 정보를 받아서 곤쟁이를 많이 뿌려서 그래야지만 이만큼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도 이거 봐 우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 봐 오늘 1000마리 정도 잡았어요 큰 놈 작은 놈 다 새로운 빙어터 새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대물나라에 오면 안내하죠 지금 막 눈이 올 것 같아 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는데도 5거리 6거리 막 나와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철쇠에서 왔네요 아니 빙어 이거 미쳤나봐 이게 무슨 빙어야 오늘 회를 헤쳐먹어야겠다 빙어회에 모여가 있어요 오늘 12월 13일 바닥에다가 놓고 셀카로 찍고 있습니다 빙어가 얼마나 많은지 다라이에 담았어 부럽죠 부러우면 오세요 대물나라로 실시간 정보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이거든요 12월 13일 군이 음내권 저수지에서 담았어요 끝 점점 더 예뻐지는 철쇠입니다